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물 다육농장입니다 한주가 벌써 택배를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정말 빨리 가네요 오늘 영상에도요 제가 이쁜 다육이들 색깔 잘 들고요 또 멋진 명품들 쭉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고 또 마음에 드시는 아이들이 있으면 얼른 주문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수량이 부족한 아이들은 늦게 주문을 주시면 없어요 그래서 빨리 주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귀한 아이들 아주 보기 힘든 아이들 중간에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면 또 주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첫 번째 아이는 블루멘탈입니다 블루멘탈 지난번에 수량이 부족해서 못 드린 분 많이 있어요 이거 다시 보시고요 아주 너무 튼실하고 목대도 아주 튼실한 아이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랜덤으로 드릴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6,000원씩 드립니다 크기는 보통 10cm 이상 되는 크기들입니다 목대도 있고요 굉장히 아주 건강한 아이들입니다 블루멘탈 6,000원씩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블루서프라이즈금 이제 이거 9개가 지금 있습니다 9개 8,000원씩 해드리는 블루서프라이즈금이에요 크기도 아주 굉장히 큰 아이들이기 때문에 받아보시면 이런 아이들은 마음에 드실 겁니다 블루서프라이즈금 8,000원 드리고요 자 이거는 환염말간이죠 환염말간 자 이렇게 또 한판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4,000원씩 해드리는 환염말간입니다 정말 예쁜 아이들이거든요 이것도요 보세요 자 입장도 아주 통통하고 아주 색감도 잘 들어서 정말 예쁜 아이들입니다 자 말간 자 6,000원씩 해드립니다 아 4,000원씩 드립니다 4,000원 자 크기는 8cm 정도 이상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귀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 레이디립 철화입니다 레이디립 자 레이디립 철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저도 처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레이디립입니다 자 세머리 하나 또 이렇게 있어서 딱 보여주는 게 또 아주 더 이쁩니다 자 레이디립 철화 이거는 5만원 드릴 겁니다 5만원 자 이거 하나 있고요 지금 자 이런 귀한 아이들은 이제 가지고 계시면 정말 아 누구한테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일 거예요 정말 귀한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자 5만원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아 스위티 철화입니다 스위티 자 이 스위티는 제가 뒤에 가면 일반 쌩얼들 가격 저렴한 아이들도 보여드릴 겁니다 이 스위티에요 이거는 자 스위티 아 스위티 철화 이것도 5만원들입니다 자 스위티 철화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 보여드리는 아이고요 자 5만원 드리고요 자 5만원 드립니다 스위티 철화 5만원 드립니다 스위티 철화 5만원 드리고요 진한 갈색 자주색으로 아주 멋지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자 이거 멋진 우견 14,000원씩 드리고요 자 이거는 환엽스텔라죠 환엽스텔라 자 보통 2만원대 하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요거를 만원씩에 계속 세일을 했어요 그래서 요번 파트가 요렇게 건강하고 멋진 아이들은 아 요번 파트가 마지막으로 보시면 돼요 아 지난번도 몇개 주문하신 분 아 수량이 부족해서 못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보시고요 또 아 제가 일단 물건은 좋은걸로 2개는 빼놨습니다 또 두 분 2개 추가하셨던 분들 자 이거 빼놨고 또 보시고 또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텔라 만원씩에 드립니다 만원이요 굉장히 건강하고요 완전히 환엽이에요 자 환엽스텔라 만원씩에 드렸습니다 자 이거 사막의 여우고요 사막의 여우 이야 정말 예쁘죠 물도 잘 들었고요 아주 너무 예쁜 아이들입니다 사막의 여우 저도 요거 처음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들이고요 자 요거는 아 6천원씩에 드립니다 사막여우 자 가격도 뭐 충분히 아주 이정도면 좋습니다 저 10cm 정도 이상 되고요 이것도요 사막의 여우 6천원 드립니다 자 요거는 라지아가 군생이죠 라지아가 군생 자 요거는 만원씩에 드리는 아이들입니다 요거 만원씩에 드립니다 라지아가 크기도 얼굴도 많고 그래서 나중에 이거 크면 대품으로 키워보시면 아마 멋질 것 같아요 자 라지아가 만원씩에 드리고요 자 요거는 추비반이죠 추비반이 자 추비반이 이렇게 우선 3두짜리들 보여드릴게요 요 3두짜리들 보통 뭐 18,000원대 하는 아이들이고요 14,000원씩에 요거 또 드립니다 14,000원 자 추비반이 14,000원씩에 드릴게요 자 추비반이도 랜덤으로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홍등군생이죠 홍등군생 아 진짜 색감 아주 끝내주네요 정말 읽어보세요 아 이거 너무 예쁘죠 자 홍등은 16,000원씩에 드릴게요 16,000원 자 여러분 군생들은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 홍등도 2만원짜리에요 2만원짜리 자 16,000원씩에 드릴게요 자 16,000원 해드리는 홍등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또 추운가요 지금 히타가 돌아가는 소리가 조금 들리고 있어요 자 요거 홍등 16,000원씩 드리고요 자 요번에 스파이시 환엽 스파이시에요 요아이는 제가 저희들 계속 보여드렸던 아이들은 일반 스파이시고요 요거는 환엽 스파이시입니다 통통해가지고 이렇게 아 멋진 아이들입니다 자 14,000원씩에 드릴거에요 14,000원 보통 뭐 4도 5도 뭐 그 정도 됩니다 자 요렇게 자 이쁜 아이들 쭉 있으니까 제가 그냥 요렇게 이쁜 아이들 먼저 골라 드릴게요 자 스파이시고요 14,000원 드립니다 보통 뭐 12cm 폭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자 환엽 스파이시 14,000원 드립니다 자 요거 오랜만에 또 보여드리죠 이거 서시에요 서시 초창기 아 나왔던 아이고 제가 오랜만에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보여드립니다 저희 아 배우물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정말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거 같아요 자 서시는 14,000원씩에 드리고요 너무 예쁘죠 이것도요 아 정말 예쁩니다 색감도 자 서시에요 요거는 13cm 정도 되겠습니다 자 크기도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색감도 아주 잘 들었고요 서시 14,000원 드릴게요 자 요거 아주 멋진 그 신품종입니다 요거는 로즈 아크라는 겁니다 로즈 아크 젤리 아 너무 예쁩니다 이거 아주 보통 요거는 농장에서 저희가 한게 아니고 요거는 농장에서 이제 그 아주 유명한 농장에서 만들어낸 로즈 아크라는 젤리 로즈 아크 젤리 로즈 아크 젤리라는 아이인데 요거 24,000원에 요거를 판매를 해야 되는 아이예요 24,000원 2,000원씩에 드릴 겁니다 요거 2,000원 자 로즈 아크 젤리 자 2,000원에 드립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요거는 크기는 한 9cm 정도 되겠고요 어 정말 예쁩니다 잘 따글따글 달궈져 가지고요 젤리도 이렇게 멋지게 나온 애가 어 많지 않아요 아주 귀한 품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즈 아크 젤리 자 요거 2,000원씩에 드립니다 2,000원요 로즈 아크 젤리입니다 자 그리고 바닐라비스금 보여드릴까요 바닐라비스금 요거 완전 대품이에요 정말 저희가 작년에 요 바닐라비스 요 얼굴 하나 크기 정도 되는 거를 보통 뭐 농장에서 해가지고 출고가가 4만원 정도 판매를 했을 거예요 요 얼굴 하나 크기 정도가 얼굴 한 4개 5개 붙었겠지만 요렇게 큰 아이가 오늘은 또 저렴하게 또 드립니다 요거 5만원에 드립니다 6만원씩 요거가 나가야 되는 아이예요 요것도요 근데 5만원에 세일까 드립니다 크기 보세요 자 정말 대박입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요것도 자 바닐라비스금 요렇게 요렇게 멋진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게 너무 예쁘죠 자 바닐라비스금 자 요거는 5만원씩 드릴게요 5만원요 자 요것도 받아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멋지실 거예요 자 금도 기가 막히게 들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금이 바닐라비스금 자 바닐라비스금 크기고요 아주 큰 크기입니다 자 3만원씩에 또 드릴 겁니다 요런 아이들 연두장미금 자 3만원씩에 드립니다 자 너무 예쁜 그 연두장미금 이고요 자 제가 여기에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그 스위티에요 요런 스위티 자 색감 너무 이쁘죠 이것도 자 스위티 요거는 8천원씩 드립니다 스위티는 자 앞에 철화 보여드렸던 거 있었고요 요거는 아니고 요거 요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스위티 자 요 스위티는 8천원씩 드립니다 스위티는 이쁜거 먼저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스위티는 자 스위티는 8천원씩 드립니다 자 핑크문 핑크문 군생도 오랜만에 오랜만에 보여드리네요 요런 아이들 자 핑크문 요것도 14,000원씩 드릴 거고요 자 우선 요렇게 3두 기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핑크문 14,000원씩 14,000원씩 자 그리고 요거 히알리움 히알리움 다시 찾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히알리움 다시 또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로 보시면 돼요 요런 군생들은 자 만원씩 해드리는 히알리움 군생입니다. 자연군생이구요. 멋집니다. 정말. 자 히알리움입니다. 자 히알리움 만원 드립니다. 자 얼굴 거의 비슷비슷해서 먼저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먼저 좋은거 먼저 골라드리기 때문에 자 요거는 뭐 랜덤으로 드리겠습니다. 히알리움 만원씩 해드릴게요. 자 요거는 그 레드탄 철화입니다. 레드탄. 자 레드탄 철화 이렇게 자 이렇게 많이 보여드리면 골루시기가 참 애매하시죠. 자 이렇게 멋진 그 레드탄 철화들 자 2만원씩에 또 드립니다. 요 레드탄 철화는 2만원씩에 드립니다. 자 레드탄 철화 2만원 드리고요. 자 크기 보여드렸나요. 요거는 어 13센치 정도 나오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 10센치 정도 나오구요. 자 요것도 한 13센치 가까이 되네요. 자 레드탄 철화입니다. 자 요거는 그 핑크미인입니다. 핑크미인 요거는 꼭 알사탕처럼 생겼는데 물드는게 좀 다르게 드는 아이에 요렇게 끝이 보시면 핑크색으로 드는 아이입니다. 핑크미인 자 핑크미인 요것도 만 6천원씩에 드립니다. 만 6천원 자 요거는 이제 그 알갱이 알갱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제 포장하는 과정에서 알갱이가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울방 과정에서도 이렇게 떨어진 게 있어요. 자 떨어져도 별 문제 안 생기구요. 목대가 생기면서 또 새 순이 또 나오기 새 알이 또 나오기 때문에 입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키우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가능하면 제가 솜으로 해서 이렇게 잘 싸서 덜 떨어지도록 해서 보내드릴게요. 떨어지는 건 그냥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핑크미인입니다. 만 6천원 드리고요. 만 6천원 드립니다. 자 크기들은 보통 15센치 이상 돼요. 15센치 넘습니다. 이렇게 핑크미인입니다. 만 6천원 자 핑크미인 보여드렸고요. 요번에는 홍시 대품입니다. 홍시 아 정말 예쁘게 생겼고요. 2두짜리 이렇게 큰 대품이에요. 자 22,000원짜리 요거 18,000원씩에 드릴게요. 18,000원이요. 자 크기 보세요. 자 2만원 드려도 가격 저렴합니다. 요런 아이들은 14센치 이상 되는 크기들이고요.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자 홍시 자 이거는 뭐 랜덤으로 받으셔도요. 어느 하나 뭐 손색이 없어요. 정말 너무 이렇게 예쁜 그 홍시 2두짜리입니다. 자 18,000원씩 아 세일까 또 드릴 거예요. 자 홍시입니다. 자 요번에 아 요것도 너무 예쁘죠. 제가 요거를 저 요거한테 반했어요. 사실은 요거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자 온슬로우 1두짜리들이에요. 온슬로우 1두짜리들 자 크기 굉장히 좋아요. 자 요거 입장 안쪽으로 이렇게 모여가면서 크는 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자 온슬로우 요거는 6,000원씩에 드리는데요. 6,000원 자 요렇게 멋진 아이입니다. 크기가 자 보통 큰 아이들이 아닙니다. 요거 보시면 크기는 어 14센치 정도 되는 크기들입니다. 자 온슬로우 6,000원씩에 드릴게요. 6,000원 자 거의 뭐 아주 쌍둥이들이 정말 너무 예쁘게 아 너무 똑같이 닮아가지고요. 자 온슬로우 6,000원씩에 드립니다. 요런 애들 부담 없이 또 여러분들 갖다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온슬로우 6,000원 드리구요. 자 요기 파이어필라가 있습니다. 파이어필라 요거 개당 3,000원씩에 여러분들께 드리는 파이어필라구요. 요거 5개에 만원 드릴게요. 5개 5개 합시계에서 심으셔도 제가 한번 저쪽에 해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구요. 요거 5개씩 심으니까 너무 예뻐요. 자 요거는 개당은 3,000원씩이구요. 5개에 만원 드립니다. 5개에 만원 파이어필라입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게 잘 들었구요. 잘 달궈졌습니다. 파이어필라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라보니 슈퍼클론 요것도 4,000원씩에 드리는 사라보니 슈퍼클론이구요. 자 요거는 이제 엊그제 영상에서 보시는 분들 주문 많이 주셔가지고요. 추가로 다시 또 보여드립니다. 자 사라보니 슈퍼클론은 4,000원씩에 드리구요. 자 요기 요거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 자 소크라테스도 4,000원씩에 드렸습니다. 자 요렇게 환협으로 아주 예쁘게 생긴 아이들이구요. 너무 예쁘지 이것도 자 소크라테스 4,000원 드리구요. 자 요기 칼리스토 군생들 칼리스토 군생도 4,000원씩에 드립니다. 칼리스토 군생 자 칼리스토도 이제 물들며 이렇게 빨갛게 드는 아이라 잘 키워보세요. 정말 가격도 저렴하고 좋습니다. 칼리스토 4,000원 자 요거는 덴트라잼이죠. 덴트라잼 오늘 아침 영상에는 추워가지고 지금 커튼을 걷지를 못하고 여러분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두운 감이 있네요. 자 덴트라잼 이렇게 물들면 또 예쁘게 드는 아이들이구요. 자 요거는 14,000원씩에 드립니다. 덴트라잼 군생 멋진 아이들이구요. 크기 보시면 크기도 17cm 이상 되는 아이들 덴트라잼 14,000원 드립니다. 14,000원 자 요거는 그 알사탕이죠. 자 알사탕 여러분들 추가로 주문하신분 요것도 많으세요. 많으신데 못 드렸습니다. 수량이 부족해서 요거 다시 또 왔습니다. 여러분들 요것도 주문 주시구요. 요것도 아까 저 핑크미인처럼 포장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음반 과정에서 알갱이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으니까 그냥 심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대만 안 꺾어지면요. 크는데 문제 없습니다. 또 다시 나오니까요. 자 알사탕 요것도 16,000원씩 해드리는 대품입니다. 정말 좋아졌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 많이 컸죠. 자 알사탕 16,000원씩 해드리고요. 자 요것도 랜덤으로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거는 흑조지요. 흑조 자 흑조 군생들입니다. 자 요거는 16,000원씩 해드리는 흑조 군생이에요. 자 3조짜리 자 제가 지난번에 요거를 주문을 하셨는데 이렇게 배송을 하려고 털어보니까 또 한몸이 아닌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한몸으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자 흑조 16,000원 드리고요. 자 요거는 스노우클락입니다. 스노우클락 아 스노우클락 대품이에요. 자 얼굴 많고요. 자 스노우클락도 이거 아르즈는 명품의 또 한 품종입니다. 스노우클락은 자 5만원에 드리는 대품이에요. 자 요거는 크기가 22cm 22c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자 스노우클락 5만원 드립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아이들이 조금 수량이 더 있어요. 많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마지막 요거 하나 더 보여드리고 영상 올려드릴게요. 요거는 아이스 핑키입니다. 아이스 핑키 자 아이스 핑키 아 멋지죠. 자 요거 요거는 지금 좀 물을 좀 굶겨서 이렇게 색을 좀 드렸고요. 제가 요거는 이제 물을 조금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색이 좀 빠졌어요. 자 요거 받으시면 물 한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물이 조금 약간 부족합니다. 자 받으시면 물 한번 충분히 주시고요. 자 아이스 핑키 아 요거는 2만원씩 해드립니다. 2만원 2만4천원짜리거든요. 이것도요. 자 2만원씩 해드리는 아이스 핑키예요. 자 2만원씩 드립니다. 자 얼굴도 아주 이렇게 배치가 너무 예뻐서요. 너무 예쁘죠. 물론 밑에는 이제 묵대들이고요. 자 아이스 핑키 2만원씩 해드립니다. 자 크게 보세요. 자 오늘 영상은 또 여기까지 해서 올려드리고요. 오늘 주문 주시는 거는 아 오늘 또 출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요. 아 내일 도착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아 항상 그 행복한 날 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